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수업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세포 구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시게 될 텐데 일단은 그 세포들이 하는 기능이 그냥 밑뚝뚝 없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세포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광합성을 해야 한다, 세포 분열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그 세포들 사이에 신호들을 전달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들 기능을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은 각각의 세포들이 그러한 신호들을 어떻게 인식을 해서 내가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인 건가? 포도당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인 건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세포 신호 전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세포 바깥쪽에서 주어지는 신호가 있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막단백질이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 하나가 외부로부터 신호가 온다고 했을 때 이것을 수용체를 가지고 인식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독특한 것이 신호가 오는 건 분명히 바깥쪽에서 왔는데 그 바깥쪽에서 온 신호를 가지고 반응을 만들어내는 건 세포 안쪽에서 반응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포 바깥쪽의 신호가 일단은 주어지게 되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실험은 우리 진액 생물 중에서 구분 잘 아세요. 원액 생물 아니고 원액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단세포 생물인 건데 원액 생물이 아니고 진액 생물 중에서 가장 단순한 세포 구조를 갖고 있는 세포가 바로 효모입니다. 우리 술 좋아하는 학생들은 이 효모 술 만들 때 쓰는 거 아실 텐데 그 효모 같은 경우에 단세포 진액 생물이고요. 진액 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복잡한 다세포 생물들은 연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액 세포 연구 초기에 실험 제로로 많이 사용되었던 세포가 바로 이 효모입니다. 효모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번식하는 방법이 단세포 생물이니까 자기 원래 있던 몸체에서 혹을 하나 만들고요. 그 혹을 점점점점 키우면 그의 결과적으로 자기의 자손이 되는 방식으로 출하법을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번식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런 식으로 무성생식이 아닌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유성과 무성은 우리는 남자 여자 이걸 생각을 하시지만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유성과 무성은요. 그냥 자기 혼자 아기 만들면 무성생식인 거고 성별이랑 관계없이 다른 누군가랑 같이 아기를 만든다 혹은 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유성생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효모가 혼자 생식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효모랑 결합하는 과정을 보니까 효모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A형이라고 하는 효모가 있고 하나는 알파형이라는 효모가 있고 자 그랬을 때 이 둘이 교배가 되는 방법이 아니 얘네가 이 단순한 세포들이 옆에 지금 A형 옆에 알파형이 있다거나 알파형 옆에 A형이 있으면 아 이놈들이 귀신같이 알아내고 그쪽으로 돌기를 만들어서 세포들을 합체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연구를 해보니까 A형 효모 같은 경우에는 교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화학물질을 분비를 하는데 그때 A형 효모가 분비하는 화학인자가 지금 보이시는 보라색깔 A인자입니다. 반면에 알파 세포 같은 경우에는 방출하는 것은 A의 교배인자를 방출하지만 가지고 있는 수용체는 알파가 방출하는 알파인자에 대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근거리에 놓이게 되면 각자 교배인자를 방출했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수용체에 해당하는 물질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 이쪽에 A 있구나 내지는 아 이쪽에 알파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돌기를 이쪽으로 만들어야지 해서 세포질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생식을 하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세포 외부에서 주어지는 신호를 가지고 이게 세포 안쪽에서 돌기가 만들어지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구조할 때 배웠었던 중간 섬유 같은 것들로 세포질 형태를 바꿔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신호를 가지고 세포 안쪽에서 작용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주어진 신호가 세포 안쪽에 있는 반응으로 전환되어서 세포 내부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렇다면 바깥쪽에서 주어진 그 신호와 세포 안쪽에서 작동하는 신호가 동일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 안쪽에서는 신호가 주어진다 라고 할 때 하나의 신호가 주어졌을 때 쭉 이 신호가 간다. 이렇게 작동을 하지는 않고요. 세포 안쪽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세포 안쪽으로 하나의 신호가 주어지면 이만큼 짧은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바톤터치 그 다음 또 바톤터치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릴레이의 형식으로 세포의 신호가 전환되어 가지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에서는 신호가 전환되는 형태로 경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 신호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이 캠벨 교제를 보시게 되면 캠벨 교제가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고는 뭐냐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통해서 현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고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진화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신호 전달 체계가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효모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순한 아주 하등한 진액세포 단세포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달된 세포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호 전달 경로에 보시게 되면 이 바톤터치하는 중간중간 생성 물질들이 효모 거하고 우리 거하고 겹칩니다. 동일한 물질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내지는 아주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물질들을 쓴다거나 그리고 그 물질들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가 유사하다거나 그래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하등한 진액생물과 고등한 진액생물 사이에서 공통점들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얘네가 별개로 발달된 것이 아니고 진화를 이룬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뭔가 이렇게 신호를 전달받아 가지고 진행된다 라고 하면 굉장히 고등한 기능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미생물의 경우에도 세포들끼리 신호를 전달을 해서 이 작용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기 나오는 세균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액생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 하나가 생물 한 마리이기 때문에 이것들끼리 세포를 교환한다는 것은 다른 애하고 나하고 세포를 교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액생물의 신호 교환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하등한 원액생물 세균들마저도 주변에 있는 세포들하고 신호를 통해서 어떤 교환을 하게 되고 그 정보에 따라서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생활하면서 보셨겠지만 세균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하나만 있으면 눈에 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세균들은 기본적으로 세균 떠올랐을 때 끔찍한 거 하나가 더글더글해, 버글버글해, 얘들 모여있어. 이게 좀 징그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균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환경에 적응을 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보통 단세포생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단세포생물로 인지를 잘 못하는 이유가 주로 발견되는 형태가 군집을 이루고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 세균들을 군집생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세균들이 여기 얼마만큼 세포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포들끼리 신호를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정적수를 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포들이 충분히 많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생조를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거나 또는 정적수를 감지해봤는데 이 동네에 세포가 별로 없네. 그러면 내가 생존하기에 별로 적합하지 않겠구나. 그럼 일단 세포 분열을 해서 개체수를 늘려가지고 이제는 정적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세포들끼리의 시호선달로 파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정적수가 충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들끼리 나름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 여럿이 작동해야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절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도 생존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것들끼리 군집을 이루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우르르 모여있다 보면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아 여기 세균층이 만들어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생물 막 바이오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이거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양치질을 한 2, 3일 못했다. 아 나 시험기간이어가지고 너무 바쁘고 시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해서 양치질을 한 2, 3일 못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충치를 유발시키는 충치균도 일종의 세균이잖아요. 그 세균들이 치아 표면에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느낀 느낌이 아 뭔가 좀 텁텁해? 내지는 아 뭔가 좀 미끈깈한 것 같아? 이거 닦아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이 생물막에 대한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그 충치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이오필름을 만들기 전에 조금 만들어졌다 라고 했을 때 바이오필름을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이 생물들이 단체로 모여야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충치균들이 번식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양치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당한 원액 생물들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신호를 전달을 해서 필요한 분집들을 형성을 하고 그것들끼리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